촬영하는 졸업 욕분 근처 식사 오늘의 공유는 사장님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맞지? 서창이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애들이 나갈 것 같은데? 맞지? 예전에 근데 문 열어놨을 때 라떼 막 밖에 나갔잖아 맨날 얼굴부터 보니까 딱히 욱룩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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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? 나는... 나는 어쩌면 답변에 찹쌀가루 하기 좋은 칼국수 찹쌀가루 마늘 찹쌀가루 쌈장 쌀가루 이렇게 하는거는 안쪽에 조금씩 넣어주세요 쌀가루 쌀가루 쥐또지 내 엉덩이만 짓도